다음은 진짜 생존 게임이 된 젠버리, 이것으로 꼽아봤습니다. 새만금 벌판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스카우트 젠버리 얘기인데요. 어젯밤 기준으로 천 명이 넘는 환자가 나왔습니다.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면서 논란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하긴 이게 4만 명 넘게 참가하는 행사니까 점점 피해 규모가 커지는 것 같아요. 저희도 연일 우려하면서 관련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 외교 문제로 비화할 우려까지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카우트 대원을 많이 파견한 나라들이죠. 특히 영국, 미국,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주한대사관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안전 조치를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의 압박이고요. 또 사실상의 항의인 셈입니다. 외신들도 잇따라 피해 상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영국 BBC는 온열 질환자 상당수가 야영지 임시 의료시설에서 치료받았다라고 상황을 전했고 영국 가디언은 이번 행사가 간척지에서 개최됐다라는 점을 짚으면서 자연 그늘이 거의 없고 바람도 불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급기야 정부는 긴급지원금을 투입하기로 했고 냉방버스와 냉동탑차 등을 무제한 공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젠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성가족부 측은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아침에 방금 전 들어온 소포 보니까 당정이 또 긴급대책회의를 해가지고 젠버리의 정기공급 용량을 늘리고 쿨링텐트도 또 버스 공급도 더 한다 이런 대책도 내놨고 또 각국 공관이나 외신에 정부 조치를 상세하게 설명하겠다라고 대책을 좀 나오긴 했는데 글쎄요. 빨리 이게 실효성 있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오늘 주말 날씨마저 이 상황이 좀 쉽게 개선될 것 같지 않아요. 주말 날씨 좀 전해주시죠. 전국적으로 오늘뿐 아니라 주말까지 매우 무덥겠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5도, 대구 37도, 청주, 전주, 광주 36도, 젠버리가 열리고 있는 전북 부안군 하서면 일대는 34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토요일은 전국적으로 32도에서 37도, 일요일은 30도에서 36도까지 오르겠다라고 기상청이 예보한 상태입니다. пример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